정치한수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함께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한 정치권이 하나 집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십 일대 국회가 내일 모레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이 두 가지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21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회 연금 개혁 특위가 2022년 7월에 설치가 돼서 그동안 2년 가까이 1년 9개월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가 된 그런 사안인데 최근에 막판에 이제 모수 개혁이라고 해서 일단 그 내는 돈 내는 돈과 관련해서 보험 요율은 9%에서 13%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받는 돈은 이제 뭐 43으로 할 것이냐 45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횡평히 맞선 상태에서 이제 덮었는데 그럼 44%로 해서 하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었고 김진표 의장께서도 우선 그럼 그 숫자 개혁 모수 개혁부터 우선은 좀 합의를 하고 이걸 처리하고 다른 사안은 이제 이십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막판에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국회의장까지 이제 나서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보도를 보니까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네. 오전에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만남이 있었죠. 네. 지금 시간은 없는데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국회의장이 개입을 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합의 없이는 이게 더 진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특위가 그 어떤 안을 제출해야 이제 국회의 다음 의사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역시 불발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그거 자체가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여야 의원들 간에도 꼭 뭐 여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걸 보면 이른바 이제 숫자 지금 합의를 본 사실상 모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내용이죠. 그래서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자는 주장과 모수개혁과 이제 구조개혁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금들을 통합해서 그걸 다시 이제 좀 뜯어고치는 일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 이게 지금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연금 문제는 사실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 있죠. 이해관계가 서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번 국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 공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은 아주 큰 진전이고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 또 여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주축이 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낸 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다가는 그 다음 국회에 넘어가면 또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국회에는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또 선거가 다가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합의조차 다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빠르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올해 전국국회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패키지 딜이 필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 협상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여야가 지금까지 진전시켜놓은 것이 연금 문제 해결의 기본적 기둥과 골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전된 것을 제도화시켜놓고 그 틀을 위해서 석가래도 얹고 지붕도 얹고 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현재 합의 상태조차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전히 소득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재정 안정에 이거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양극단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어쨌든 간에 뭔가 근접하는 안을 도출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것을 제도화해서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저는 패키지 딜보다는 순차적 딜로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좀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주장이신데 또 통으로 다 같이 하자. 이게 또 정부의 해당에서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쏟아넣었던 노력 아주 크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께서 돈이 예산이 몇 십억 들었다, 기간이 얼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까지 진전시켜놓은 이 성과가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훌륭한 일을 여야가 해놓았다. 이것을 좀 제도화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진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냐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국민들께서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일련의 연금개혁과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43 민주당에서는 45% 소득대체율 이렇게 맞서 있는 상태에서 44로 이렇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심이 좀 작용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모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결국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문제를 정치공학적 측면만으로 보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점수를 두는 이유는 민주당이 그런 정치 이슈만 가지고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생에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푸는데 과감한 양보도 하고 또 의제의 주도권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점수를 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성격의 의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러한 의제로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간에 사실은 이 의제를 정부 여당이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말하자면 그 기선을 뺏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성과나 노력을 보면 정부 여당의 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아마 내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사일정 관련해서 아직 최종 접점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도 아마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오후에 아마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거기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과연 몇 명 정도의 의원들이 참석할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과연 몇 표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조금조금씩 늘어서 지금은 김웅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최재형 의원 네 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피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당론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네 분의 몇 면이 녹록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세한 최재형 의원도 감사원장을 지내고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정치적 비중과 무게감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분인데 이분이 취한 태도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느낍니다 이분 외에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정부 여당이 문제를 긁어서 부스러움을 만들고 불필요하게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여권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처리를 지금이라도 좀 매듭을 짓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만시지탄이나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잠복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 되면 저는 네 분보다는 더 많은 의원들이 네 분의 동조하는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통과시킬 만한 그런 충분한 숫자를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일 텐데 그건 그러나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격도를 아주 강하게 가져올 또 이 파장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큰 그런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책적 합리성으로만 파악하던 분들이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여권 내에 생기고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계속 그렇게 진행시켰다가는 나중에 탄핵으로 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또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우려하는 생각들이 여권 내에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충분한 통과 수준을 채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의 근거입니다 정책적인 내용을 떠나서 정치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탈표 수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295명 제저 가운데서 197명이 참석을 가결 정족수가 197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180명이 야당표고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인데 17표까지는 아닐 거라는 전망이 현재는 우세한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 좀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될까요 글쎄요 뭐 한 10명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전국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제의결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쟁점은 계속 중요한 정치적 다툼의 소재로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정리되더라도 역시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4명이 10명이 되지 않고 7명이 되거나 8명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권 내에 그러한 동조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 최상병 특검 국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겠나 싶어요 표결 결과 과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이 결국은 내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에 만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어제는 양자회담이 있었고요 한일, 한중 양사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정상에 만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협력을 강조했던 것 같고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눈여겨보셨는지 아마 이제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될 테고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모두 발언하는 것을 제가 듣고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과 협력 그리고 미래 이런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선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년 반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코로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갈등의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제 만나서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이 지역의 지평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현재 미중 간 갈등이 초래한 한중일, 북중러의 진영화된 구조를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서로 북중러의 그러한 연대가 과거 냉전시대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고 좀 더 느슨해지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한중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의 어떤 실마리를 이 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회담은 비교적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큰 성과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런 가닥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바탕을 이번 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또 결과문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